주말 동안 난리가 났어요, 저 사건. 네, 일단 발생은 지난 8일이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28분쯤에 모자랑 흰색 마스크 눌러쓴 40대 남성이 충남 아산의 새마을금고로 들이닥칩니다. 처음에는 손님인 척하고 통장 개설하러 왔다면서 직원에게 다가갔는데 곧바로 흉기를 꺼내듭니다. 당시 내부에 남직원이 한 명, 여직원 두 명이 있었는데요. 남직원을 먼저 제압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여직원들에게 케이블 타일을 주고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돈가방에 현금을 다 담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1억 2천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에서요, 불과 5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바람에 직원들이 비상벨도 못 누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일에 돈가방 챙기고요, 직원들의 그 금고 철창이 있습니다. 철창 안에다 가둬두고 내부에서 못 열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한 뒤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자, 돈가방 들고 튀는 데 걸린 시간 무려 9분입니다.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뭐라든지 작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장소로 물색을 렌터카를 이용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물색을 했습니다. 충남 아산이 본인의 연구도 전혀 없는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새마을금고 말고 농협도 있었는데 가능하면 인적이 더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흉기라든가 케이블타에 미리 준비를 해서 그날 바로 검제를 저지른 다음에 그다음에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일부러 이동을 합니다. 700m 간 다음에 본인의 렌터카를 거기서 갈아타고 이렇게 옮겨간 거죠. 굉장히 본인 딴에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짓을 하면서 렌터카를 빌렸다는 게 저는 참 의아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4시간 만에 붙잡혔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간 큰 저녁 식사입니다, 오 교수님. 그러니까 CCTV를 경찰이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사실 그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CCTV를 그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 거 다 전부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 근처를 배회하던 렌터카와 그리고 이제 도주 과정에서 사용한 렌터카 차량이 동일 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 차기를 파악을 하고 위치 추적에 나섰는데요. 그래서 이 렌터카 차량이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복합 쇼핑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이 범인은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 도주 죽인 사항에서도 아내하고 식사하고 나오다가 저렇게 바로 체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급 체포되는 저 사항에서 저 남성의 어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놀라는 표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과연 올 수 있는 사항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내에게는 집에 가. 저 사람 집에 가야 돼요. 라고 하니까 아마 저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도 이렇게 빨리 범인으로 특정되고 잡힐지 몰라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 경찰 수사 능력을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우습게 본 것 같고요. 이 1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손에 쥐니까 갑자기 좀 느긋해진 것 같습니다. 저 와중에 자기 집에 가. 뭐 이렇게 또 쓸데없이 스윗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저 짓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범행 왜 하셨어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빚을 안 했습니다. 아 빚이요? 네. 빚 갚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빚이 어느 정도나 있으셨어요? 빚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죠? 이것저것.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 빚? 네. 그 빚이 지금 많지도 않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은행빚 500만 원을 갚지 못했고 독촉을 받다 보니까 범행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맨 처음에 이 사람 잡히자마자 천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조차도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1억 원은 체포 현장에서 회수하고 그다음에 1천만 원도 주거지에서 회수를 했다고 해요. 다 회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간 크게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천만 원은 갚았었다. 바로 걸릴만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거 볼 때 도대체 이 사람을 대범하다고 봐야 될지 거짓말장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500만 원입니다. 빚. 이거 40대 남성이 말이죠. 글쎄요. 500만 원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이유가 있을 걸로 보신 거예요? 지금 500만 원 이외에도 경찰에서 나온 얘기는 은행빚이 더 있다고 추가적으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조사 중이고요. 동종 정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 추가적으로 공범 여부라든가 여제 그리고 추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인데요. 지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내. 아내도 사전에 범행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남성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은 토론과 그리완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습니다.